제 15장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타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왕의 열 번째 왕 아사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 전 한 학교에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기야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유다의 열 번째 왕 아사라는 오랜 죄의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많은 업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 환자로 만드신 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눈부신 성공을 이룬 왕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교훈이 숨겨져 있음을 압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모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보문의 아사레 왕은 역사적으로 주명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또 이는 당시에는 매우 긴 죄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사레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여러모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용토를 확장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높였고 또 국방을 강화시켜 나라의 안보를 확립시켰습니다 더불어 경제 발전을 장려하여 유다의 번영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그가 훌륭한 행정가였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지도를 가해 유다는 평안과 번영의 실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눈부시 업적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 환자로 만드신 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사레 왕의 세속적인 성공과 업적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성경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사레 왕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업적 사이에 긴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또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는 때로는 극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합니다 아사레 왕의 경우 그의 많은 성공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실패에 더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전하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업적과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외형적인 성공보다 마음의 순종과 또 영적인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아사레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사레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의 뜻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아사레 왕이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사라는 여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아사레 왕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오만한 행동 특히 성전에서 분양하는 행위였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따르면 아사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청하며 성전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교율을 명백하게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슬 사이에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의 역할을 맡고 왕은 정치적인 리더십과 국가의 운명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사레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사레 왕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사레 왕은 자신의 성공과 권력에 도취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교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이런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둘째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교율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질서와 균율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로가 반영된 것입니다 아사레 왕의 행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또 지혜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역할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워줍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사레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려 했고 또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사레 왕의 삶과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균율과 질서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또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사레 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깊고도 중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과 또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먼저 아사레 왕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과 생각의 방향에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끼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공과 또 업적에 도치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스스로 높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사레 왕의 사례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룰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로 아사레 왕의 양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교율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규정을 넘어서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율을 존중하고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레 왕의 경험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나 또 노력의 결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사레 왕의 삶은 우리에게 세적적인 성공과 또 하나님 앞에서 성공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또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결단은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존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추는지 늘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 결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결단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자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을 통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결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다왕 아사라의 삶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공과 업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결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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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